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경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은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2023년은 좋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치솟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치솟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주식시장이 치솟고 물가가 하락을 맺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로맨스가 설명해 드립니다. 크리스틴 로맨스 익스플라인스 크리스틴 로맨스 익스플라인스 석탄 덩어리 대신 많은 미국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리스마스 환호를 많은 미국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리스마스 환호를 많은 미국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쉬드윈야. 물가는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11월에 10월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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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